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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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이제 실전풀인데 정민현의 병호 올해 신미일에 기축시에 태어난 56세 남자 사주예요 신미일주가 올해 축시에 태어났어 뭐랄까요? 뭐하는 사주를 보여요? 생극재와 생극재와 또 책을 싣고 일관이 할 일을 찾으면 답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일관이 할 일만 찾아도 돼 근데 그걸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 생극재와 자주다 또 편인 자격증 쓰는 거죠 편인 자격증으로 전문직이다 전문직이다 항상 기본이 목이라고 그랬죠? 네 내 목이에요 내 목을 기본으로 보는 거예요 생명이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키워야 된다니까 생명, 생명이 뭐예요? 우리 인간도 생명이고 동식물이 다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간목은 사람도 되지만 오구팩과 생명을 키우는 데는 식량이 없으면 죽지 을목은 기타, 약초라든지 화초라든지 기타 인간은 먹거리예요 문화예술도 되고 근데 목이 어디가 있어요? 미토, 미토 속에 미 중에 을목이 있어요 땅 속에 있어 진토나 미토 속에 있는 을목은 채근식품이라고 그랬죠? 네 채근식품 뿌리와 잎을 먹는 식품 감자, 고구마, 땅콩 많잖아요 이게 돈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미토는 그런 토이기 때문에 아파트로 보라고 그랬죠? 네 아파트 두 채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는 충미충목이었으니까 반쯤 날아갔죠? 대출받은 아파트 반쯤 날아갔으니까 융좌답혀있다 그 말이에요 담보 잡힌 아파트 한 채 있고 또 그런 놈은 정상적인 아파트 있고 두 채 이상은 되는 거예요 딱 두 채라는 게 아니라 두 채 이상 세 채도 되고 열 채도 되고 일단 의식주는 해결되는 사주인데 우리가 아직 신금을 공부를 안 했는데 신금의 물상이 뭐일까? 임수로 보석이라고 보석 첫째 금은 보아 병안은? 태양 태양이잖아요 병안은? 축불 인공불 축불의 정안은 달이겠죠? 달도 되겠지만 오울의 정안은 뭐예요? 뜨거운 열이 안 뜨거운 열 용광로 열이라고 그럼 기토는 뭐일까? 기토는 전답이잖아요 전답 전답도 되고 오솔길도 되는데 기토니까 습토니까 축축한 오솔길도 되고 기토가 축을 깔았잖아요 네 습토잖아요 축토 그러니까 이거는 습토인데 습토인데 축축한 땅도 된다 그 말이에요 축축한 땅 자 경금은 화를 반겨요 왜 화를 반겨요? 화에서 태어났으니까 생지 대련해야 되니까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은 철광색이기 때문에 반드시 용광로를 거쳐야 돼 용광로를 거쳐야 거기서 샘물을 뽑아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잖아요 그래서 경금은 화를 반겨 그래서 4월에 경금이 생지가 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4월에 경금이 태어났고 불 속에서 살다가 불이 꺼지는 축월에 경금도 주고 그래서 축의 경금이 묘지가 돼 그런데 반대로 신금은 이를테면 재련된 금이에요 경금을 정화로 재련을 해서 만든 금이 신금이라는 뜻이에요 또 금은 보석도 돼 금은 보석에다 불을 질러대면 좋겠어요? 아니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신금은 화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신금은 화를 싫어한다니까 언제 좋아해? 신금은 화를 언제 좋아해? 저울에 저울이 출때만 좋아하겠지 따뜻한 난로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신금은 기본적으로 인월 인월에는 추워요 아직도 한기가 남아 있어서 이때는 무기토를 용을 해요 또 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자초고래는 너무 추워 그래서 이때는 병화를 써 병화를 정화도 쓰는데 정화를 왜 안 쓸까? 병화보다 병화를 쓸까? 열로 녹이니까 저영화는 대온이 여름으로 가버리면 여름으로 가면 이런 여름으로 가면 저영화는 뜨거운 열리빈으로 신금 녹여버려요 그래서 저영화를 용어하지 않아 쓰질 않아 겨울, 가을, 겨울에는 좋다 그 말이에요 근데 대온이 여름으로 가면 안 좋지 또 세온에서도 오후 세온이 오면 힘들지 그리고 나머지 9개월 나머지 9개월은 임수 그러니까 5월 때는 뭘 써야 되겠어? 임수 나머지 월이니까 임수 임수를 써야지 답이 나와있잖아 이런 시험 문제 나오면 답을 금방 써야지 한참 생각하면 안 되지 임수를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뜨거운 여름에 근데 임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금년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책을 봤는지 안 봤는지 미리 예습을 하셔야 하니까 순무송 물영상 명상 명약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씩 읽어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몇 번 읽으면 머리에 들어옵니다 이해가 되고 거기에서 신금을 한 번 읽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여름에 태어난 신금은 그림받은 신금이랑 똑같아 정화도 마찬가지지만 여름에는 신금을 뜨거운 열이 재련된 부서로 다시 녹이려고 그러니까 신금이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신금의 계절은 어느 계절이 신금의 계절일까?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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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황절은 금은 가을이 자기 계절이지 물론 물론 음권 양권에서도 신금은 음권의 계절이요 음권은 가을 겨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름이야 병화가 5월의 병화는 병화도 이건 태양도 되지만 열이야 열 열로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신금은 한여름에 태어나면 적군 진지에서 태어난 거예요 적군 진지 적군 진지에서 태어난 신금이다 그 말이에요 네 이 황아들이 신금을 결연된 보석 결연된 금을 갖다가 전부 다시 녹여서 물로 만드는 거예요 금은 녹으면 뭐가 돼요? 물이 된다니까 금생소 물이 되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신금이 화가 강해서 녹아서 물이 되면 정신 이상이 와 정신 이상이 오고 신금이 폐가 녹았잖아요 폐병이 되고 폐렴이 되고 정신 이상자가 되고 여자들은 접신을 할 경우도 신이 들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금은 화를 굉장히 싫었는데 우울이란 말이에요 우울에 병정 왔다 또 뜨거운 온토들이 있어 뜨거운 온토는 불을 만들어내는 토야 그러니까 온통 신금이 얼마나 힘들겠어 이렇게 놓고 봐 힘들겠죠? 네 여기서 가장 열기를 잡아주는 글자가 뭐일까? 기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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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축 기축이잖아요 씨를 기가 막히게 잘 타고 난 거니까 화기를 잡아주는 것은 습토예요 수기가 아니라니까 수는 화하고 수와 상전을 해요 화는 수를 만나면 전투를 벌인다니까 전쟁을 해 그래서 수가 강하면 화는 불이 꺼져 버리고 화가 강하면 수는 수증기가 돼서 증발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기를 잡아주는 것은 습토란 말이야 그래서 이 습토가 딱 있어 습토가 이 사주에 뭐가 돼? 아주 중요한 핵이다 그 말이야 화극금 다우고 화극금 화극금 토생금 토생금 이런 식으로 보지 말라 격국에서 습토 이 화기를 잡은 기초기 아주 이 사주 핵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신금은 기토를 보면은요 길가에 떨어진 보석이요 보석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보석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보석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 여자 선생님들 손가락에 있어야 되잖아 손가락에 있어야 되잖아 손가락에 있어야 되잖아 목걸이로 목에 차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보석이 어디에 갔어? 땅바닥에 떨어졌어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 말이야 땅바닥에 떨어졌고 이 기토는 시궁창도 돼 뻘밭도 되고 시궁창이 빠져서 흙 속에 묻힌 진주가 된 거야 가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금은 기토를 만나면 체험격으로 가는 거예요 체험격으로 가는데 이 여름의 기토가 화기를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글자예요 그래서 신금의 여름에 태어나가지고 기토가 있으면은 의식주는 얘기할 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부끄럽고 체면 없는 짓거리를 한다 그 말이야 왜? 보석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보석의 역할이 보석은 진짜 기중품이잖아 보석 문자 그대로 근데 보석의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체면 없는 짓을 한다고 부끄러운 짓을 하고 이런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먹먹고 사는 데는 이 기축 때문에 지장이 없어 기축이 어디 갔어요? 지지 지는 말년이고 자식궁이야 자식궁이 있다 없다 자식궁이 있고 말년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금은 적군 진지에서 태어났어 관성이야 평관 평관에서 정병이 다 나갔어 정평관이 다 나갔어 정관께 평관께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적군 진지에서 태어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눈치 눈치 빠르게 눈치 빠르게 살아야 되잖아 질키면 간첩으로 죽잖아 옛날에는 옛날에는 간첩 아닌데도 몰아서 사형시키고 그랬어 그런 시절이 있었어 우리나라도 어두운 시절이 있었어 근데 간첩으로 몰리니까 얼마나 눈치 빠르게 살아야겠어 눈치 빠르게 살아야 되지 굉장히 눈치 빠른 거야 성격이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그러죠? 성격이 굉장히 예민하고 눈치 빠르고 미중에서 정화나서 학역금을 당했기 때문에 머리는 항상 비상에 걸려있기 때문에 머리는 비상하단 말이야 머리는 비상하고 눈치 빠르고 자 그런데 월추우는 가정궁이에요 가정궁에서 나를 녹이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 되게 가정이 엄해요 그래서 엄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도 해 근데 뭐 선생님 우리 집은 그런 가정이 아닌데 할 수도 있어 100%는 아니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그리고 미토는 음식 맛 밑자에서 났기 때문에 음식 솜씨도 있고 음식 맛을 잘 본다고도 보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병신합이 있고 오미합이 있고 사람이 이렇게 합이 많으면 또 순해요 순한데 신금이 뭐하고 합을 하고 있어 정관은 합이 중요하겠어요 관하고 정관하고 합을 했잖아요 네 정관은 법이야 법 법이니까 법대로 살라 그래 사람은 반듯한 거야 그러니까 명예를 추구하고 원리 원칙을 따지고 그냥 원리 원칙 따진 사람들은 보면 어때요 거짓이 거짓이 한 거야 거짓이 하고 융통성이 없어 그냥 원리 원칙만 따지니까 봐줄 땐 봐줘야지 안 그래? 안 그래? 배고픈 애가 마트에 가서 빵 안 넘쳐먹은 것을 고발하면 되겠어? 융통성이 없는 사람인 거야 이거 병신을 정관하고 합을 거 법대로 살라 그러니까 그럼 큰 도둑을 잡아야지 그건 도둑이 아니거든 그런 것을 잡아서 신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는 거야 근데 그러면 이 사주가 참관의 정화평화 정평관이 다 있어 그러면 직업 변동수가 많다는 뜻이에요 직업 변동수는 어쩔 때 많을까? 직업 사주에 직업 변동수가 많은 사주 관이 많고 관이 없을 때 관이 혼잡 인성 관살 혼잡 사주가 직업 변동수가 많고 또 인성 권잡 무관 사주 아예 관성이 없는 사람들도 직업 변동수가 많아 정평관이 다 있으면 관살 혼잡 이것도 이 직장도 해보고 저 직장도 해보고 관성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직장이라고 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직업 변동수가 많은 이 사람은 직업 변동수가 많았을까 적었을까 많아요 많았지 직업 변동수가 많았지 처음에는 정미라는 직장에서 일했고 그 다음에 병원이라는 직장에서 일하고 이런 형상이다 이제 약간 뭐가 좋다고 했어 숙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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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토군은 어디가 있어요? 진, 갑진년, 갑진년, 신축후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물론 한여름이 태어났으니까 겨울로 들어가는 것은 이미 조우가 해결됐으니까 축토가 아니라도 좋아, 신축후때는. 신축후때는 좋지. 그러면 오미오리에 태어나면 지지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신자진축. 그렇지, 신자진축. 그런데 축은 좀 격이 떨어진다겠죠? 30% 그래도 축이 있으니까 이것이 축이 가정의 조우를 해결해 줬어요. 이 축토 때문에 그나마 가정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데 오중, 미중의 정을기가 있는데 뭐가 나갔어? 정, 기토, 기. 교화가 나갔죠? 네. 축토가 나갔죠? 네. 그렇죠? 이런 경우는 35세 이후에 한 번 몰라도 그 전에는 무조건 가정 깨진다 그 말이에요. 두 번이요? 두 번 이상 결혼이 되는 거야. 두세 번도 되고 몇 번도 되죠. 옛날에 해보니까 다섯 번 한 사람도 있더라니까 다섯 번 안 나오잖아, 여기서. 다섯 번 나올 수가 없잖아. 글자가 두가 세 개뿐이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빨리 했다면 정미란 말이에요. 정미는 나 관이니까 사내 결혼일 수도 있고 연주에 배우자가 있으면 어떤 경우라겠어요? 동창이나... 사내 결혼 아니면 학교 동창이나 지역에서 선후배들이 만들어줬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러니까 정미를 쓸 수 있어. 그런데 정미를 서로 보니까 완전 불이 엄청 강하잖아요. 성격이 얼마나 급하겠어. 병미 100호죠? 병미 100호에다가 이렇게 화가 강하니까 불 같은 성격이다. 그런데 병아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떨어져 살든지 정말부는 뭐든지 출퇴근 시간이 서로 다르든지 아니면 이혼을 하든지 그런데 새로운 신금에 와서 운해서 신금에 와서 병신 합을 하면 정화가 신금을 바로 치르고 온다니까 신금 살겠어? 못 살겠어? 못 살죠. 이런 운이 오면 이혼을 하면 굉장히 높은 거야. 신금 살 길이 없지. 만일에 정미가 아니고 병호하고 만날 때 병신하고 오미합으로 병신하고 오미합으로 병호도 오래 병화는 열이라고 그랬죠? 네. 그런데 신금이 이렇게 되면 또 견뎌 못 견뎌. 이것도 화해 강헌데 못 견뎌잖아요. 그러니까 32년에 26세 이후에 병호라고 그랬죠? 병호하고 해도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잖아. 이 신금은 화를 보면 녹아버린다니까 겨울에 자축을에만 병화가 좋아서 따뜻한 햇살 쬐고 조명빨로를 받아서 신금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지 한여름에 하면 굉장히 힘들어. 그러니까 이 병호를 만나든지 기톡을 만났으면 아주 좋지. 그런데 미중에서 기토가 나가면서 내 몸에서 빼서 기축을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저를 자식처럼 챙겨주는 거야. 기축을 만났으면. 그런데 또 역시 또 충미충이 걸려있어. 충미충은 뭐예요? 충미충은 뭐인 현상이 일어났다? 기축을 벗고 떨어져서 충미충은요. 땅이죠? 네. 건터하고 건터하고 습터하고 싸우고 있는 거야. 괜찮다. 한여름하고 한겨울하고 싸우잖아요. 네. 계절로는 한여름이고 삼복더이에요. 여기는 충은 삼동지절이에요. 기복이 수많은 계절로는 가장 더운 여름하고 가장 추운 겨울하고 싸우고 땅끼리 싸우고 온터와 건터와 싸우고 우리 충미충은요. 땅 싸우면 땅 싸우고 땅따먹기 땅따먹기야 땅따먹기 땅따먹기 그래서 충미충이 이렇게 붙어있는 사람들은요. 형제간에 땅싸움이 꼭 일어나요. 땅싸움이 엊그제게 충미충이 있었어요. 아이고 형제간에 땅싸움이 일어난 게 엄마가 그냥 사색이 된 거예요. 형제간에 땅싸움이 되겠어. 해결책이 뭐냐고 해서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나눠줘보라 해서 죽고 나면 땅싸움이 되잖아. 이 기톡을 만나면 땅싸움이 한 번 일어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기토가 뭐예요? 기토. 아직 우리 기토를 안 배웠는데 기토가 소송이라는 의미가 있어. 시의 기토가 있으면 자식때 소송할 일이 있고 내가 말년에 소송할 일이 있는 거예요. 자식 때 그래서 기토가 연애에 있으면 조상 때 소송했었고 월에 있었으면 부모 때 소송했고 내가 기토하면 내가 당대에 소송했고 시의 기토가 있으면 말년에 자식 때 소송했을 수 가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구 변동수도 많았어. 대원을 보니까 사가 있으면 어때요? 조심. 그렇지. 조심이 있고 사람이 성실하긴 해. 을목이 있으면 금생 수가 없죠. 식상이 없어도 을목이 있으면 말을 잘해요. 식상이 없어도 을목이 있으면 말을 잘해. 여자 같으면 새죠. 새. 새가 멀리 못 날아가는 데서 동네방네 쏟아내기 좋아해. 이 나무에서 저 나무에서 이 나무 동네방네 쏟아내면서 이 나무 저 나무 옮겨달면서 뭐라고 할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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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정보만 얻으면 좋지. 근데 막 이 말 정말 옮기고 다 하면 안 좋겠지. 그러죠? 동네방네 쏟아내면서 이 말 정말 옮기고 다 하면 안 좋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건 좋지만 어찌 됐든 동네방네 쏟아내기도 한다. 자 진토는 좋다. 제동을 타면 어떨까? 일단은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버죠. 근데 이 돈을 버는 데 이건 잘 봐야 돼요. 묘원은 신금한테 뭐일까? 대성의로 신금한테 편제죠? 편제. 이 편제 사업원 사람들은 반드시 조심할 게 있어요. 대원에서 편제 대원 말에 꼭 망업니다. 편제 대원 말에 망해요. 사업원 사람들은 월급쟁이는 안 그래. 사업원 사람들은 편제 대원 말이 되면 꼭 한 번 엎어먹어요. 그러 안 하면 큰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 땜을 해야 돼요. 몸으로. 그 다음에 월살 대원 사업원 사람들은 월살 대원 말에도 꼭 한 번 엎어먹는 거예요. 월살 대원 말에도 지지에만 요원을 대원은 지지우선이라니까 지지. 항상 그래서 잘 나가다가 이 마을에 한 번 엎어먹었든지 아니면 어쨌다고 몸이 아프든지 몸이 큰 병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막은 게 낫지 몸 아픈 것보다는. 이는 신금한테 천월기인이야. 천월기인이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귀인을 만난다. 귀인을 만난 거야. 나보다 품격 높은 사람들을 만나. 사회적으로 나보다 훨씬 잘나간 사람들을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미기문이니까 뭐가 기문이 걸렸어? 돈이 기문이 걸린 거예요. 돈이. 그래서 이 귀인 병원에는 돈을 좀 품격 높은 사람들을 만나서 돈을 좀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 임수가 와서 정화를 합을 해버렸죠. 정화가 있는데 임수가 이 사조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뭘 하겠어요? 임수잖아요. 임수. 적국에서 용신이라니까 용신을 정화가 묶여서 썼어요? 못 썼어요? 못 썼어요. 용신 기반이라고 용신을 묶여서 못 써. 이때 되면 뭐 자기수 그래 이민대원에서 사기를 크게 당한 거예요. 당하고 또 품격 높은 사람들을 도움받아서 돈을 벌었지만 또 사기를 당해요. 이제 50년 신축대원 들어왔어. 이제 좋을까 안 좋을까? 좋아요. 좋아요. 이제 좋은 거야. 습터도 됐지만 한여름에 태어났기 때문에 좋은 게 해결되기 때문에 무조건 좋아. 무조건 좋은 대원으로 들어왔지. 그런데 금년에 무슨 이민년이죠? 이민년 또 이민년인데 임수가 지장간에 없죠? 네. 팔자에 없는 임수가 또 정림합을 했어. 금년에 사기수 조심해야 될까 않을까? 조심해야 된다. 금년에 사기수 조심해라. 사기수 조심해라. 또 인을 달고 왔는데 인은 인미기문 인호 화국자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이기 때문에 인한국이 나쁘진 않습니다. 인미기문 추긴 괜찮아요. 겨울이기 때문에 금년에 사기수만 조심해라. 되는데 이게 천일기인이 와서 천일기인이 와서 인미 기문도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천일기인이 와서 돈을 번다. 돈을 번다. 그렇지. 돈을 벌지. 민속에 뭐가 있어요? 미중의 정일기치 갚기합을 하죠? 네. 갚기합을 하죠. 그래서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항상 일주하고 대비를 해라 그랬죠? 내 몸에 돈이 들어온 거야. 금년에는 사기도 한 번 당할 우려가 있지만 돈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돈은 들어와요. 또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뭐 있을까? 네. 신금이 신약할 때 기토한테 돈을 재물을 한 번 줍는다. 그렇지. 신금이 신약할 때 이 기토는 주인이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 기토가 길도 되거든. 길. 논도 되고 논밭 갈다가 금쾌고 길 가다가 금덩이 금반지 줍고 행제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말년에 행제수도 있고 자식 덕이 있고 말년 복은 있다고 얘기해요. 거기가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이 사조 올려주신 선생님 나오셨죠? 네. 말씀 좀 해주세요. 선생님 말씀이 너무너무 담았고요. 진짜 눈치 빠르고 또 되게 예민하고 머리도 되게 좋은데 음식 솜씨도 남자인데 맛도 너무 잘 보고 미식가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고 정간합이 돼있어서 그런지 원리원칙적이고 좀 고지식하고요. 그다음에 직업도 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여기 부산인데 굉장히 큰 오뎅 공장을 해서 되게 잘 살았는데 본인이 이제 하고 나서는 이상하게 이렇게 잘 안 돼서 다 말아먹고 또 새로운 일 하고 하고 지금 한 세 번째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와이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창이 소개해준 동갑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성질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혼을 했고 그러니까 이혼을 몇 번 했어요? 이혼을 그러니까 한 번 했는데 작년 신축 신축 연애 그러니까 또 이제 와이프와 두 번째 와이프하고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소송이 또 걸려있거든요. 두 분 헤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결혼을 처음 결혼은 26살에 했고요. 그러면 정미야. 정미. 정미하면 무조건 헤어지게 돼서 경우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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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작년에 두 번째 헤어지고 지금은 이제 앞으로 한번 마음에 두고 있는 여자가 하필이면 또 기축 일주인 거예요. 기축 일주 그러니까 그런데 그 여사한테 그 그 가빈월주의 병인 병인 시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목이 너무 많은데 일주는 기축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여자가 살고 있지는 않고 이제 이 여사한테 마음을 좀 두고는 있지. 그래서 마음을 두고 있는 여자가 기축 일주인데 제가 보니까 기축이 이 사람한테는 좋아서 둘이 좋을 것도 같은데 여자가 이제 너무 관이 많고 또 여자가 앞으로 경신대원이 또 오고 있고 상관이 없는데 상관대원이 또 위아래로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보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여자가 관이 너무 많고 기축 경신대원 오고 있고 그래서 그래서 세 번째 결혼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이혼 없이 또 잘 살 수 있을지 결혼하면 제일 좋지 기축을 만난다니까 기축을 만나니까 무조건 세 번째는 좋아 충미충이 돼 있어서 조상은 잘 살았죠 미토가 있었으니까 잘 살았어요 잘 살기는 왜냐면 화계지 있으면 되게 잘 사는데 여자가 아까 갑인 월주라고 했어요 네 개축연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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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인 월주의 기축일애 병인시 병인 네 반사론잡이라고 보지 마세요 이거 그렇게 가는 아 물론 이건 전부 정관만 있는데 이건 이 사람 여기도 갑작을 했잖아요 똑같은 성격이 여기도 법대로 여기는 목을 키운 사주 이게 목이 돈 이잖아요 이 사람은 사주가 좋은 사람이에요 만년 태양처럼 빛이 나고 인물도 좋아요 이 사람 봤어요 보지 나는데 그냥 그냥 나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 여자잖아요 성에너지는 좀 약해요 왜 자궁이 꽁꽁 어려있는 형상이 이 노래 자궁이 좀 어려있으니까 나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 나이 들었으니까 만년에 태양처럼 빛이 나고 호랑이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년에 인이 있으면 좀 외로움을 타는 거예요 고독해요 여자도 여기 일지를 중심으로 똑같은 글자 두 번 결혼이라고 했죠 여자도 여자도 이혼 수가 있었잖아 괜찮아 그러면 여자하고는 하면 이혼 없이 잘 살 수 있겠네요 이혼 안 하고 오래 살아요 나이도 나이지만 이 사주가 좋아 그리고 여기에 기축이 있고 여기에 기축이 있고 한 주라도 같이 있으면 인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일복도 많고 고집은 셀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미중에서 기토나 애굴속 고집이 굉장히 세지 남자도 애굴속 고집이 굉장히 세지 고집이 보통 아닙니다 여자도 여자도 마찬가지야 결혼해도 돼 충미충해서 깨졌다고 보시면 안 돼요 일찍끼리 궁합볼 때 일찍끼리 충분히 좋은 거예요 서로 격려해 주고 자극을 받고 잘 살아보자는 다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민년이고 천월균도 들어오고 정제가 들어오니까 이 사람 그리고 또 개면셄이고 갑치년이고 14년이니까 앞으로 4년 동안은 연애운 결혼운이 들어왔다고 보면 되는 거지 괜찮지 개면연도 개면연도 묘음이 합의를 하죠 네 갑치년도 마찬가지 괜찮아요 앞으로 그런데 그런데 항상 얘기했지만 결혼운은 요즘은 그래 결혼운이 결혼운이 들어와도 잘 안 맞아 첫째는 마음의 준비 결혼운을 마음만 있으면 하더라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경제적인 준비가 더 중요해 결혼 운보다 경제적으로 준비 안 되면 연애 하더라도 결혼은 못 하더라고 연애에서 끝나더라고 그렇게 그래 우리 때하고 다르잖아요 개념이 어쨌든 금방 그 여자하고는 잘 맞아요 허락하세요 네네 그러고 거시기 받으세요 네 중매수당 받아야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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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가정자리가 선생님 가정자리가 정미병으로 굉장히 화기가 많아서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다고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호흡 호흡 안할 것 같은데 합을 했단 말이야 어때요 부모하고 관계가 아버지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오미 합이 돼 있어서 오가 천월기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남자 형제인데 여자 형제 둘이하고 너무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엄한 가정은 맞을까 네 아버지 때문에 힘들고 되게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머니하고 어머니가 기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친구를 살리고 늘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오미 합이 이렇게 돼 있어서 여동생하고 누나하고 그냥 형제가 이 사람이 복인가 싶을 정도로 형제하고 너무 잘 지냅니다 그래서 내가 천월기인을 깔았고 오미 합이 돼 있으니까 이렇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열이 자기한테 너무 많이 오니까 또 가정 때문에 힘들고 결혼생활은 되게 힘들었습니다 와이프 때문에 와이프 때문에 그런데 혹시 같은 동창이나 같은 동창은 아닌데 동창생이 소개시켜준 동갑내기 여자였고 같은 부산에 가까운 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미중에서 아까 기토가 나갔죠 엄마도 된단 말이에요 인성 그래서 내 몸에서 자식자로 뺏기 때문에 엄마를 내가 자식처럼 챙겨주기도 해요 엄마를 자식처럼 챙겨주기도 한다니까 엄마는 토생금 토생금 편인을 쓰기 때문에 엄마 잔소리도 있지 그런데 잔소리가 싫지는 않지 그런데 신축대원으로 오면 싫지 신축대원으로 겨울에 토생금은 싫거든 그런데 그전에는 엄마가 뭐라고 해도 괜찮은데 신축대원은 겨울로 들어가면서 토생금은 싫어하지 지금 이 사람은 경제수준을 어떻게 한가요? 풍미총 땅싸움 형제간이 아니면 누구가 됐든가 그런 건 없는데 그냥 소송은 와이프 전 와이프하고 지금 두 번째 와이프하고 소송은 위헌 소송은 걸려있고 경제 전 와이프하고 부동산 관계로 소송은 있지 않았을까?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지금은 소송 글만할 정도로 재산이 없다고 봐야 되지 지금은 그냥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이 사람한테는 식상도 없고 재성도 없기 때문에 저는 30, 40이 너무 좋을 줄 알았는데 물어보니까 값진 대원 그러니까 진투를 깔아서 인지 값진 대원이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에 개명연 말 개명연 말이 이제 병술 세원으로 병술인데 그때는 집을 나와버렸다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갑갑해서 못살아서 나와버렸고 이민대원 들어와서는 돈이 조금 벌렸는데 이제 두 번째 와이프 만나서 돈이 벌리는가 싶더니 내리막길 타다가 작년에 이혼하면서 와이프가 돈을 싹 다 그렇게 챙겨가면서 지금 재판을 걸어놓은 상태고 이민대원에 이민대원에 정님 사기술 하겠는데 사기술 없었어요? 사기는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보증을 잘못 써서 자기가 또 다 갚아줘야 됐고 이래서 하여튼 어릴 때 굉장히 잘 살았는 거에 비해서는 30대 40대를 되게 힘들게 살았어요 30대는 와이프 때문에 힘들었고 40대는 직업이 바뀌고 거기에 적응하면서 좀 힘들었고 50대에 들어와서는 두 번째 와이프 만나서 잘 사는가 싶었는데 와이프가 돈을 다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래서 소송이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기가 있으면 소송이 걸린다고 그러더니 그 역량인가 싶기도 합니다 신축 때문에 청미충에다가 초고기면 청미충 촉촉형 하니까 반드시 문제는 오는데 이 사람 술을 좋아할까? 술 엄청 좋아합니다 술을 하루에 한 병씩 마시게 되고 담배도 많이 태우는데 지금 스님이 담배 끊을 해서 담배를 지금 7일째 금융중인데 되게 힘들다고 하네 추고기문 있는 사람들이 낮부터 술에 쩔어 자는 거야 낮부터 밤까지 술 먹인다 그래 근데 여기는 좀 떨어져 있는데 운에 따라서 추고기문이 발동하거든 신축년에는 추고기문이 딱 발동 걸리니까 신축대 운에 들어와서 술을 더 많이 마시지 않았을까 싶으네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알코올 중독 숙자인가 싶을 정도로 술을 많이 하는데 술 때문에 실수하는 일은 없는데 술을 하여튼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한 병 이상 마시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이 사주가 이민까지는 인호화국을 자면서 굉장히 조율하기 때문에 술 좋아하면 물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신축대 운부터는 추고기문이 발동하면 또 역시나 경자대운에 가면 술을 끊지 않을까 줄이든지 끊든지 그럼 경자대운도 이 사람한테는 좋은 대운입니까 잠이 원진이라서 그런 건 없고 이 사주에 또 질문 있어요 선생님 올해 이민 년인데 그러면 사기수하고 탁수는 안 걸리는 거예요 탁수도 되지 탁수도 되니까 내가 심금 얼굴이거든 수상물 뒤집어서 망신수도 있지 사기당해서 망신수도 걸릴 수도 있지 이분은 어때요 부모님 건강은 어떠세요 아버지는 2002년도 월드컵 전에 간으로 술 그분도 술을 되게 많이 드셔가지고 간암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올해 8순위이신데 아직은 건강하십니다 선생님 엄마가 내 말년까지 나를 보필하고 있는 형상이라니까 챙겨주고 있는 형상도 되고 또 내 몸에서 귓토를 빼놨기 때문에 내가 엄마를 자식처럼 챙기기도 하고 그래요 선생님 신축대원 때 병신합거에서 주제부인이 나간 건가요 신축대원에 네 병신합거 주제부인하고 이혼이 병신합거에 추억이 멍 걸려서 그러지 또 아버지가 병신합거 아버지가 신축대원에 가셨을까 아니에요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30대 여기 재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재성이 없으면 병으로 아버지로 보는 거예요 아버지로 보는데 신금이 와서 병신합을 해버리죠 항상 신논의 아버지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럴 때는 재성이 없을 때는 월주를 갖다가 아버지로 보라고 아버지가 병어잔 양인을 갔으니까 아버지도 대단했지 엄청 화가 강하니까 아버지도 집에 못 붙여있었어 굉장히 역마성이 강했을 거라고 양인에다가 화생토 화생토 해야 되잖아 화기를 잡으러 빼야 되니까 이럴 때는 신이 와서 병신합거려면 반드시 아버지한테 유고가 생겨 사건 사고가 생기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사건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운 나쁘면 저세상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요 아마 아버지가 돌아갈수록 이런 신혼의 가치 양률이 높아 선생님 미중 울목이 아버지 아닙니까 연지에 미중 울목 그렇게도 보는데 그렇게도 보는데 나는 드러난 것이 없어서 또 여기는 화생 뭐야 미중의 기토가 엄마도 되거든 그러죠 그래서 나는 병으로 아버지로 밟고 정미를 엄마로 본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봐 그런데 아버지가 2002년도 임오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임오년 그러면 임오년이면 정미가 맞네 정미를 아버지 어머니 똑같이 봐야 될까 이런 경우는 좀 그러네 여기서 헷갈리긴 임오년에 그러면 정림합회 그때 정미를 아버지로 보고 오중에서 물론 미중에서도 기토가 나갔는데 오중에서 기토가 나갔거든 그래서 병호가 엄마인데 말년에는 기축으로 와서 서면 병호가 엄마에다가 말년에 기축으로 온다고 봐야 되겠네 네 정미를 아버지로 보고 네 오중에도 기토가 있네 근데 여기 정미를 아버지로 본 게 맞네 타당하네 이분이 장남이세요? 아들은 장남이고 위에는 누나가 있습니다 밑에 여동생이 있고 선생님 여자한테 인기 많으세요? 여자분한테 인기 많으세요? 꽃밭을 등에 놔가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젊었을 때 20대 때는 여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여자들이 붓고 여자하고 사귀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고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나이가 들고 돈도 없고 이러니까 재혼을 하고 그래도 여자한테는 좀 뭐랄까 나쁜 남자 같은 사람이지 관이 이렇게 강하니까 여자를 조금 어떻게 보면 매력이 넘치고 그러니까 여자는 좀 힘들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충미충이 있어서 대장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네 대장에 용종이 있어서 제거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대장은 항상 체크를 해봐야 돼 충미충 때문에 그럼 이분 사람이 통풍도 되게 좀 있어가지고 한 번씩 통풍약도 먹는데 그거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통풍은 손발 통풍 통풍 통풍은 유전병이다 아 그렇습니까 통풍은 유전병이에요 네 근데 원래 발목 이런 데 오잖아 네 그래서 충미충 그걸 통풍으로 복합하면 그것도 너무 확대해석이고 충미충은 난 대장을 보고 통풍은 유전병 운동을 안하시는 분인가 보죠 운동을 네 진짜 운동을 안합니다 그러니까 20대 때는 20, 30대는 집안에 화기가 많으니까 전국을 다 돌아다니고 특히 절 다니면서 물이 흐르는 절을 그렇게 찾아다녔답니다 물이 그렇게 흐르는 절을 다 다녔는데 나이 들어서는 지금 신축 배워놓고 이러니까 좀 조우가 해결이 돼서 그런지 꼼짝도 안 움직이는 거 싫어 걷는 거 아주 싫어 하고 차라리 낚시를 갔으면 같이 움직이는 걸 좀 싫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많이 살이 쪄 있어요 지금 지금이 뭔가요 지금은 이제 탕재원을 합니다 약재 한약방에 공급하는 약재 그러니까 일반 고객들한테는 홍삼다리고 이런 거에서 팔고 정식 자기 직업은 이제 한약회사 해가지고 한약방에 이제 공진단 공급하고 약재 공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직업이 이 사람한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생님 인대원을 거쳤는데 왜 돈을 못 벌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사람이 제가 궁금한 게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는 식상도 없고 제도 없는데 그 없는 게 20, 30, 40 에 다 왔는데 20만 유민대원은 대물대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유민대원은 돈 안 벌었어요 돈을 벌었죠 먹고살만한 정도인데 하루가할 정도지 돈을 벌었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왜냐 30대에 다 망해버렸기 때문에 이민대원에는 그래도 그때부터는 돈이 좀 붙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 이민대원은 돈을 벌어 그래도 재대원에다가 천을 기니에다 돈을 벌지 그래서 저도 올해 이민년에 좀 기대를 걸어보라고 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인대원의 인호합으로 인해서 돈이 사라져버린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맘만 보고 사라진 거 아닌가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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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호합에서 사라졌다고 보시면 안 되고 어차피 재대원이라니까 변화도 있겠지만 일단 재대원은 돈 번다고 보고 아까 왜그러면 묘대원에는 못 벌었냐면 아까 얘기했죠 편제도 돈은 벌어 벌었지만 말에 가서 결국은 다 까먹게 된다니까 결국 인대원도 망했잖아요 못 벌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설명되나요? 좀 벌었다고 그랬잖아요 좀 벌기는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벌은 게 신축연의 신축대원에 들어와서 와이프가 다 가져가버려가지고 다시 돈이 없어진 거지 지금은 그래서 신축대원에는 신축대원에는 총미총은 신축 중에 신금들이 미중 울목 다 여기는 총미총에 발동이 걸리고 여기도 반은 나가고 여기는 완전히 나가버리지 재산 절반 이상 나가버렸지 신축대원 결국 이 사람 책은식품 키우는 사주예요? 그렇지 책은식품 그런데 선생님 책에 신미일주는 남자는 여자를 세 번 바꾸든지 그러고 나왔는데 정말 세 번 바꿨네요 신미일주가 그래 그런 특징이 있지 세 번 엎어먹는다고 했잖아요 세 번 여자는 살리면 세 번 엎어먹고 남자는 세 번 들어놓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신미일주가 다 그러진 않지만 여기까지는 통계지 이 중에서 이렇게 두 개가 다 나왔으니까 확률이 높은 거지 네 선생님 부모님 자리가 병호 정리로 뜨겁잖아요 그런데 경제적인 상황이 잘 살았다고 어떻게 뭐를 근거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잘 살았다고? 네 부모님 그때 당시에 잘 살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을사 대원 초반에도 여름으로 왔는데 그게 화대원으로 왔는데 대개 대개 이렇게 보세요 연지가 화개잖아요 진술충미 연지가 화개 사주들은요 깨져 있지 않다면 몸이 함유되어 있잖아요 깨져 있지 않다면 대개 조상들은 잘 살아요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술토가 제일 잘 맞아 그래서 연지가 술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술이 부처라고 했잖아요 불교 불교 집안에다가 다 부여하더라고요 이거 내가 많이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런데 미토도 미중의 일목이 있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있지 그런데 술토가 제일 잘 맞아 그런데 사실 이 사주에서는 조상은 그렇게 경제적으로는 잘 살았을지 몰라도 가문은 좋은 가문은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 오래 뜨거운데 조상자에서 뜨거운 열을 더 덥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문은 그렇게 좋은 가문은 안 돼요 여기는 부모가 정미 병원인데 집에 있겠어요 못 있겠어요 너무 뜨거운 화생토니까 굉장히 열심히 살았겠지 화생토 화생톤이라고 선생님 올해 심금이 저렇게 약한데 폐 이런 데 문제가 없을까요 기토 때문에 괜찮아다니까요 기토 때문에 성우가 없으면 아까 뭐라겠어요 없을 때는 폐병에 걸리거나 정신질환이 오거나 신이 들리 정신질환 때문에 신이 들리 수도 있고 그렇다고 했잖아요 네 이 사람은 얼굴 색이 하얘요 검에요 시커무습니다 시커무여 만일에 기축이 없으면 얼굴 하얘요 얼굴 하얗다고 신금이 얼굴이거든 폐화해 폐가 안좋아서 폐가 안좋으니까 하얀 거예요 폐평환자들 얼굴 하얗다고 창백해요 근데 기축 때문에 나는 그래서 기축 때문에 좀 얼굴이 검은색으로 변하지 않아서 그래서 기축이 가장 중요한 기자예요 선생님 20세에 갑진 대운의 갑기합으로 기축이 사라져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좀 힘들었겠지 건강도 안 좋겠네 갑진은 힘들어요 진은 괜찮은데 갑은 그냥 1,2년으로 봐요 1,2년 대운 청년은 1,2년으로 보라고 스쳐 지나가는 운으로 선생님 이 사주가 정화가 있잖아요 임수가 들어오면 임수를 못 쓰게 해서 이 사주가 좀 힘들지 않을까요? 임수가 이 사주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지 아까 못 들어오게 하니까 임수가 상관에 신금 임수 보면 금수 상관으로 가서 굉장히 샤프고 머리가 잘더라고 할 일이 생기고 그런데 이 정화로는 이게 용신이라고 이걸 정화는 흉이야 정화는 흉신인데 이 용신을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용신기반에 대해서 사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질문 있어요? 이분 자식은 어때요? 자식 자식하고 지금 추고가 돼서 원진이 돼 있고 충미충이 돼 있어서 그런지 아들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안 보려고 하고 딸은 그래도 아버지하고 한번씩 만나서 술도 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아들, 딸, 사주도 보니까 엄청 강합니다 강하고 비겁이 너무 충중하고 아들도 그렇고 그런데 아버지도 이 사람이 굉장히 이 사람이 아버지도 굉장히 강하시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중에는 막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집을 나와버리시고 그래요 그래서 자식하고는 안 좋은데 지금은 안 좋은데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기축이 말년이 좋으니까 아마 그때는 아버지에 대한 오해를 풀고 잘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괜찮죠 충미충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민 대원까지는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전에도 사이가 나빴어요? 첫 번째 이혼을 하게 되면서 와이프가 이혼을 하니까 아버지를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한창 청소년기에 있는 아들인데 아버지가 어쨌든 너무 못 견뎌서 나와버리니까 아버지와 집을 나갔으니까 엄마가 아버지에 대해서 온갖 험담을 해서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안 보려고 하고 싫어하고 그렇지 그런데 다른 아버지하고 지금도 만나면 친구처럼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들이 이제 오해를 풀리기만을 기다리는 거지 오해돼서 해명하고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좀 보면 식신이 없으니까 표현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말은 되게 잘합니다 나는 나빠진 걸로 봐 중미충이 발동이 걸리고 이때는 겨울로 들어가니까 이미 조우가 해결됐기 때문에 기토는 필요 없어도 되거든 왜냐하면 기토 보면 겨울에 겨울에 땅바닥에서 뒹굴고 있는 형상이라고 보석이 그래서 나는 신축되어 50에 들어와서 자녀하고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론이 되네 그런데 이 사람은 어쨌든 원국에는 드러난 식상이 없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운시가 어리고 얼먹이고 그다음에 화가 강하다는 그 자체가 식상의 기운이니까 이 사람은 말은 되게 잘하거든 굉장히 열정적이고 말을 잘하는데 정작 자기 얘기는 안 하는 경향이 어렵다거나 변명을 해야 된다거나 해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상도 말로 치아쁘라 이렇게 하고 끝을 내버리는데 다른 데서는 되게 말을 잘해서 제가 이 화가 식상의 자체가 기운이고 운시가 얼먹이 아니라도 병정화 떠있으면 말 잘해요 아 그렇습니까 상관에 병정화 떠있으면 무조건 말 잘해요 어떤 일관하고 그러니까 이 병정화가 주작이라고 주작 주역에서 주작이 말이 앵무사란 말이에요 말을 잘해요 상관에 식상하고 상관없이 병정화가 떠있으면 말을 다 잘한다니까 이 사람은 시력이 안 좋아요? 시력이 되게 좋았는데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지금은 노안이 오니까 뭐 침침하다 그 소리를 하지 그런데 뭐 굉장히 눈이 좋았던 걸로 제가 아는데 시력은 화가 강화문은 시력은 좋은데 병정화가 시력도 돼요 근데 심금이 이렇게 있으면 정화는 살아있지만 이 태양이 구름 속에 들어가 빛을 잃어버리거든 그럼 시력은 한쪽은 안 좋다고도 볼 수가 있어 시력 정화는 살아있지 병화 일관들이 심금이 있으면 시력이 태양이 구름 속에 들어가서 빛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시력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 여기는 정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 한쪽은 그래도 좋지 않을 안 좋다고 볼 수도 있다 혹시 이 분이 편두통이 있으신가요?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런 얘기는 못 들은 것 같네요 선생님 편두통 어디에서 나올까요? 오미요 머리 오미 오미 오미가 두통이거든 또 질문 있어요? 네 40대 이민대우네요 돈을 좀 벌었다고 하는데 지금 나오신 선생님께서는 그저 밥을 먹을 정도라고 하셔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인해 들어와서도 이 사람의 원래 제 스케일이 미중력 올목이 작아서 돈을 많이 벌어도 많이 못 버는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재원이 와도 돈이 많이 되지 않는 케이스는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민대우네 네 돈은 벌었는데 네 근데 많이 벌지 못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그 원국 자체에서 그 돈을 돈에 자기가 벌 수 있는 돈의 역량이 있지 않습니까? 스케일이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벌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사수 구조인가요? 그러면 글쎄요 저는 그것에 좀 그런데 동의하기 어려운데 이 원국에 돈이 그렇게 적더라 하더라도 대원에서 돈이 자군을 타면 벌지 원국에 돈이 없다고 해서 평생 가난하게 살지는 않지 그렇잖아요 대원에 따라서 돈을 벌기도 하지 원국이 아무리 돈이 많을 수도 대원에 따라서 쫄딱 망하기도 하잖아 네 그래서 나는 이민대원에는 천월균에다가 이미 기문 때문에 돈을 벌어요 난 벌었다고 보는데 어때요? 아까 네 밥 먹고 살 정도는 아니고 이 정도면 살만한데 나 돈 좀 벌었다 할 정도는 벌었지 그런데 그런데 제가 제일 짧은 그걸로는 기문이 걸려고 이노합이 되고 이러니까 이노합이라고 해도 아까도 다른 선생님이 질문을 하셨지만 돈이 불 탔다고 보시면 안 돼요 이노술 화국이 되기 전에는 불 탔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화국이 되기 전에는 불 안 타요 그래서 어쨌든 좀 벌었다고 하시고 두 번째 와이프한테 그래서 돈을 꼬박꼬박 다 갖다 주고 이랬는데 그거를 와이프가 싹 다 말아가지고 이제 나가버리고 이러니까 지금 재판이 걸려있는 중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60세 대운에 경자대운에 자미, 자오, 충액 다 치고 그다음에 변경 이게 이거 청간에 또 충하고 이렇게 되면 안 좋은 글귀가 좀 충이나 액을 치게 되면 좀 오히려 더 좋아지나요? 직업변동 직업변동 경자대운은 예예 본인의 건강을 경자대운 6번째 대운은 환경에 월주로 천국지층 오니까 환경에 큰 변화를 겪는데 네 자 오하가 해외여움비의 뭐예요? 12지 신살로 육회살 그렇지 오하가 육회살이라고 육회살 육회살이 뭐예요? 스피드 육회살 육회살이니까 원래 스피드야 스피드 육회살이 있는 사람들은 뭐든지 빨리빨리야 음식도 빨리 먹어 뭐든지 빨리 스피드 계속 스피드 스피드 나중에 얘기하시면 만성으로 가요 이게 오하가 뭐예요? 우리 몸에서 심장 그래서 이 사람은 만성 심장질환이 있어 만성 심장질환이 있는데 자오충해보면 이게 반드시 심장에 문제가 오겠죠 환경에 큰 변화도 겪지만은 심장에 만성 심장질환이 발동이 걸리겠죠 화도 강하잖아요 네 경자대원에는 심혈관질환이 조심해야 될 걸로 보여죠 네 여기는 여기까지 해도 되겠죠? 그런데 저는 선생님 한가지만 5월이니까 지금 겨울대원으로 들어가잖아요 겨울대원으로 들어가면 건강만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조우가 맞아서 경제도 좋아지는 거예요? 경제는 아까 얘기했죠 충미축 때문에 이때 망은 거야 네 아까 설명 한번 했었죠 네 끝났고 이 충미축이 발동 걸리고 이 미중 을목도 반은 깨져나가고 그래서 건강은 좋아질지라도 재력은 재산은 좀 까먹을 것이다 최근 식품이라서 그렇네요 네 미중 을목이 돈인데 다 자르잖아요 네 부동산 다 나가는 형상이거든요 그럼 건강은 좀 괜찮아질 것이다 건강은 좋지 조우가 해결되면 일단 건강이거든 네 알겠습니다